한상씨 우리 지금 어디 가나요? 저 씻어놔요 자세히 괜찮으세요? 기업연습하실 때는 왼쪽 밖으로 꾹 눌러주세요 브레이크가 좀 세죠? 저희가 패드가 되게 빡빡한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성능은 좋아요 느낌 어때? 되게 묵직하고 안정감이고 인노러스 때 느낌이 있잖아 묵직한 느낌이 핸들에서도 느껴져 브레이크도 굉장히 엑셀 밟을 때 되게 무게감이 있네 택시 출발하시면 돼요 택시 출발하시면 돼요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사고 내면 잊혀 받아가야 된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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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일단 썬핑 그리고 썰러폰은 따로 안들어가는데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거에요 블랙박스는 BMW 정품 하이패스도 고객님이 내립하는게 더 좋으시다면 그것도 서비스로 제가 해드릴거에요 목쿠션, 담요, 장우산, 키링, 번호알림판, 논슬립패드, 에코백 이런게 들어가요 유리막 코팅도 따로 해드릴거에요 캐프필름도 해드릴거에요 또 뭐해드려야되지? 코일매트도 해드릴게요 잘 올라타시면 끝이에요 오늘 바로 칼퇴하고 왔어 진짜 올해 들어서 좀 가장 설레는 날같이 액세서리 장착하고 차타고 좀 어디갈까 고민중이에요 도우팩토리는 장암평역에 있는데 원래 이 자동차용품같은거 파는대로 유명한거에요 그치? 도우팩토리 두차 도우팩토리 두차가 안 보이는데? 오우 다 너무 이쁘다 장이뻐 세차입니다 전체 유리막 코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선거지 안쪽이랑 제가 말씀드린거 문틀에 PTF 필름 해놨어요. 그러면 선물 좀 담아봤어요. 우와 이렇게 많이 캠핑 자주 다니신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 컨트리맨 구매하면 나오는거에요. 캠핑 폴딩 박스라고. 직원이 남는거 있다가 지구한테 사서 드리는거에요. 와 감사합니다. 이거 구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랬거든요. 이거는 저희 지금 프로모션 하는건데 1년치 운전자 보험 무료로 가입해드려요. 자기의 성함하고 사인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티는 여기있구요. 네 감사합니다. 너무 친절하게 잘 챙겨주시고 너무 꼼꼼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신경쓸게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. 너무 진짜 최고야. 의식 코스 한화 스타드점의 최혜성 주인님이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 진짜.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선은 이걸 살거에요. 브레이크랑 액셀패드 그 다음에 트렁크 매트. 요거랑 트렁크매트랑 미니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? 네. 아 귀엽다. 자동 충전. 자동 충전. 자동 충전. 아 네. 이 보호하우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치도 해주신다고 하네요. 근데 트렁크 매트랑 핸드폰 거치대 설치를 위해서 지금 차를 안으로 부리고 있습니다. 나도 아직 안 몰아봤는데. 트렁크 매트 설치 완료했습니다. 빨간색도 괜찮은데. 빨간색도 괜찮은데. 아 여기도 괜찮다. 아 힘들 이걸로 한거야? 뒤에까지만 하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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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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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충전기. 장착이 완료. 세다. 세다. 네네. 아벨에 붙여주었고요. 그리고 우선 충전기 때. 네네. 그리고 쿠폴드 패드 주제하고 다운드 패드는 이쪽에다 깔아드렸고요. 쿠폴드 패드하고 다운드 패드는 회원님이 선물로 주셨어요. 아마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타다가 꾸미는 것들은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보도록 할게요. 아 매주 일요일은 해무시네. 오케이.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. 빠져보세요. 다시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첫 드라이브. 여기는 이제 미니 꾸미기를 1차를 마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이제 미니에 대한 자세한 유튜브는 앞으로 올리도록 할게.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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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